안녕하세요. 친구들의 리딩바디, 니콜이에요. Have you seen otters? 친구들, 수달이라는 동물 본 적 있나요? 수달은 물에 살지만 육지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수달의 생김새가 궁금하죠. 피부는 어떨까? 털은 있을까?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니콜이 여기 수달을 데려와... 수달이 어디 갔죠? 수달이 또 도망갔나 봐요. 얼마 전에도 동물에서 달아나서 사라졌었거든요. 도망간 수달을 찾는 이야기 궁금하지 않아요? 우선 책 읽기를 도와줄 단어들 먼저 배워봐야죠. 나와라! Words! 오늘의 책은 The Runaway Otter 이에요. 어떤 단어들이 숨어 있을까요? 동물원에서 수달 3마리가 도망갔대요. 도망, 탈출, Escape, Escape, Escape. 수달, Otter, Otter, Otter. 수달은 물에 살지만 강 두귀나 시내가 두 개 나와서도 놀 수 있는 동물이에요. 뚝,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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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 이야기 속 수달들은 짓궂은 장난을 쳤어요. 짓궂은 장난, Mischief, Mischief, Mischief. 동물원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았지 뭐예요? 길, Way, Way, Way. 그래서 동물원 사육사들이 개울가, 시내가로 도망간 또 달아난 수달들을 찾아 나섰어요. 사육사, Keeper, Keeper, Keeper. 개울, 시내, Creep, Creep, Creep. 도망간, 달아난, Run away, Run away, Run away. 자 그럼 우리 배운 단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Escape, Escape. Escape, Otter, Otter, Otter. Bank, Bank, Bank. Mischief, Mischief, Mischief. Wave, Wave. Keeper, Keeper. Creep, Creep. Runaway, Run away. 그럼 우리 함께 책 읽어볼까요? Let's read the book. So this is today's book, The Run away Otter. 제목이요, Run away Otter이에요. 친구들, run은 달리는 거죠. away는 멀리. 멀리 달려가는? 아, 도망간, 달아난 이런 뜻이 바로 run away예요. The Run away Otter, 달아난 수달, 무슨 내용일까요? This book is written by Lynette Evans and illustrated by Miguel Carvajal. 이름이 되게 신기하죠? Miguel Carvajal. 자 여기 보면은 표지예요. You see the otter. 수달 한 마리가 있어요. And it's smiling. 막 미소를 짓고 있어요. And it's thinking about running away. 수달이 지금 손을 보고 어떻게 도망을 갈까?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 제목인 Run away Otter 하고 딱 어울리는 그림이죠. Now, content. 우리 목차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챕터가 있어요. 첫 번째는 The Escape. 탈출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The Run away Otter. 우리 제목과 똑같죠? 도망간 수달. The Great Search. Grace는 뭔가 큰 거죠. Search는 찾아보는 거예요. 뭔가 대대적으로 찾아보는 거. Great Search. The Report. Report 같은 경우에는 보고 이런 뜻도 되고요. 우리 친구들 뉴스 같은 거 보면 보도 나오죠. 이렇게 해요. 그 캐스터가 나와가지고 리포터가 나와서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Report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d then the Phone Call. 전화 한 통. The Tasty Food. 맛있는 음식. The Rescue. 구조. 마지막으로 Glossary까지 있네요. 지금 챕터 제목만 봐도 우리 친구들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거 예측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의 추측이 맞는지 우리 책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기로 해요. The Escape. The Escape. 제목이요. The Escape. 탈출이라는 제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기. Do you see the three otters? 세 마리의 수달이 있네요. 진짜 수달의 모습이 있고요. 이쪽에는 세 마리 수달의 그림이 있습니다. You see this is a zoo. 그렇죠. 동물원이고요. And the three otters are getting out of the zoo. 뭔가 이 동물원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아서 웃으면서 장난스러운 얼굴로 도망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Now, the otters at the zoo have a large safe home. 수달들이요. 어디에 있는 수달들? 동물원에 있는 수달들은요. A large safe home을 가지고 있대요. 크고 안전한 집을 가지고 있대요. You know, otters live in water. 물에 살고요. They can come out of the water and play on land for a while. 밖에서, 물 밖에서도 지낼 수가 있는 동물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 이만큼이 다 수달의 집인 거예요. You see some kind of creek. 시냇물 같은 물이 있고요. 여기가 수달이 사는 곳이고 이 옆에 물가에 이렇게 볼록히 올라온 땅을 우리가 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bank라고 영어에서는 해요. 이렇게 bank에 올라와서 놀고 지낼 수도 있다는 거. They can swim in the water. 수달들은요. 물 속에서 수영을 할 수 있고요. They can play on the bank. 두 개 올라와서 놀 수도 있죠. One day, 어느 날. Three otters at the zoo. 그 동물원에 있는 세 마리의 수달들이요. Got into mischief. Mischief가 뭐예요? 장난치는 거. 좀 짓궂게 장난하는 걸 우리가 mischief라고 하거든요. They got into mischief 하면 뭔가 장난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이 들은 거죠. They found the way out of their safe home. A way는 길이죠. 길을 찾아냈는데 out of their safe home. 동물원에 있는 자기의 이렇게 안전한 집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냈다고 해요. 장난꾸라기들. 동물원에 있으면 밥도 주고 엄청 편할 텐데 왜 밖으로 나가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Now, you see them in the, I think it's a hollow log. 뭔가 나무, 빈 나무통 같은데 지금 들어있어요. 숨어있는 건가? The runaway otter. The keepers at the zoo looked for the otters. 이제 수달 세마리들이 도망을 갔으니까 keepers. Keepers is a short word for zookeepers. 우리가 동물원의 사육사분들 계시죠. 그분들을 zookeeper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슉 줄여서 그냥 keeper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동물원 사육사들이 looked for the otters. 수달들은 이제 찾아 나섰죠. They looked in the water. 물속도 한번 보고요. They looked along the bank. 강뚝을 따라서도 한번 찾아보고요. They looked all over the zoo. 지금 동물원 전체를 다 찾아봤어요. 샅샅이 뒤졌는데도 못 찾은 거예요. They found two otters. 두 마리는 찾았는데 but the third otter was gone. 누가요? 세 번째 수달. 우리 세 마리 도망갔죠. 두 마리는 찾았는데 나머지 한 마리는 was gone. 가버렸어요. 없어졌다는 거죠. Now, look at the picture. You see the keepers here? 지금 사육사들이요. 막 이 무전기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수달을 찾고 있어요. Well, two otters are hiding in the picture. 지금도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숨어있는 수달이 있네. One under there. 여기서 나 여기 있죠. 하고 숨어있고요. One behind a tree. 어디 있어요? 그쵸? 나무 뒤에 이렇게. 그래서 동물원을 샅샅이 뒤져서 they found two otters but the third one was gone. 세 번째 수달은 없어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The great surge. Great surge라는 제목이에요. 여기 도망간 수달인가 봐요. The zookeepers looked outside the zoo. 이제 동물원 안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없으니까 동물원 바깥에서 찾기 시작한 거죠. They looked in streets and gardens. 그 동물원 있는 동네에 streets, 거리도 보고요. Gardens, 정원도 보고요. They looked in creeks and ponds. 동네에 있는 개울가, 물에 사니까요. 개울가 그리고 ponds, 연못가 다 찾아본 거예요. They played otter sounds to call the runaway otter home. 오, 이런 방법도 있네요. 뭐를 틀어줬냐면 They now played otter sounds. 수달 소리를 틀어준 거예요. 그러면 소리 듣고 어, 내 친구인가? 어, 우리 엄마인가? 하고 수달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otter sound을 play해서 call the runaway otter home.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한 거죠. They used sniffer dogs. 어, sniffer dog이 뭘까요? You know what sniff means? 킁킁. 냄새 맡는 게 바로 sniff이에요. 근데 sniff을 하는 er, dogs. 냄새 맡는 게, 탐지견 있죠. 우리 친구들. 냄새로 사람이나 물건이나 동물 찾아낼 수 있는 게 바로 sniffer dog입니다. sniffer dog을 사용을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try to find where she was hiding. 그 수달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찾기 위해서 sniffer dog을 사용을 한 거죠. see the keepers. 지금 동물원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이거 binoculars 가지고 찾아보고 있고요. otter sounds도 play하고 있고요. and sniffer dog. 강아지가 냄새도 맡고 있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the third order, 세 번째 수달을 찾고 있는 겁니다. so it's called the great surge.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어렵지 않죠? 내용이 정말 흥미진진하죠? 이 수달이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 니콜도 참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이에요. 니콜과 함께 읽은 내용 잘 생각하면서 원어민 선생님 음성 따라서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read aloud listen to the story and read aloud. the escape the otters at the zoo have a large safe home they can swim in the water they can play on the bank one day three otters at the zoo got into mischief they found a way out of their safe home the runaway otter the runaway otter the runaway otter the keepers at the zoo looked for the otters they looked in the water they looked along the bank they looked along the bank they looked all over the zoo they looked all over the zoo they found two otters but the third otter but the third otter was gone but the third otter was gone the third otter was gone the great search the zoo keepers looked outside the zoo they looked in the zoo they looked in streets and gardens they looked in creeks and ponds they played otter sounds to call the runaway otter home they used sniffer dogs to try to find where she was hiding they used sniffer dogs to try to find where she was hiding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책의 내용 더 쏙쏙 들어오죠 자 그럼 우리 오늘 함께한 내용 빠르게 같이 체크해 볼게요 화면에 오늘 함께한 내용 그림과 함께 빈칸이 있는 문장이 나올 겁니다 친구들은요 그림을 보면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주면 돼요 are you ready? number one number one the three found the way out of their safe home 주인공들이죠 세 마리의 무엇이 집에서 나가는 길을 찾았을까요? yes 수달들이죠 otters the three otters found the way out of their safe home number two the um at the zoo looked for the otters 동물원에 있는 누가 수달들을 찾아 나섰나요? 동물원 사육사죠 사육사는 keepers the keepers at the zoo looked for the otters number three they looked in um and gardens um 에 들어가는 말은 장소예요 우리 사육사들이 어디어디를 찾아봤나요? 맞아요 거리와 정원들 빈칸에 들어갈 말은 거리 streets 입니다 they looked in streets and gardens well done 아휴 정말 못 말리는 장난꾸러기 수달들이네요 그건 그렇고 우리 third otter 세 번째 수달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다음 시간에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시간 이야기 기대하면서 see you next time